안녕하세요 세로떼데요. 어제까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번에 나가면 제대로 치겠다 하고 휴가를 내고 왔더니 바람을 비우고 이렇게 지랄 난리가 났습니다. 언제 잘 쳐? 언제 날씨 좋아 봐? 뭐 그냥 해야죠. 일단 해보겠습니다. 뭐 굳은 날씨에 치는 거 전문 되겠어요. 서코스 1번을 파포 양잔디에 여기는 푸릇푸릇하고 가운데 양잔디 아닌데는 누리깃기 하죠. 자 약간 오르막 블라인드홀인데 쳐보겠습니다. 어우 그곳이 만개했는데 날이 흐려서 안이뻐요. 나이스 네 앉아서 꼬꾸라지는 라이라 앉아서 딱 수행했는데 잘 갔습니다. 아 됐다. 안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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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쑤. 안쑤. 그냥 치켜야 돼. 하하하 하하하 자 남해공이라 다시 쳤습니다. 내공은 핑크였는데 잘 갔는데 좀 커요. 그린 주변은 또 이렇게 양잔디라 푸릇푸릇합니다. 여기까지 신이 첫 홀에 핑크로 파했습니다. 롱퍼팅 들어갔어요. 기분 좋게. 바람 불어서 바람막이 버는데 덥네요. 파하니까. 이쁘다. 이쁜데 어둡다. 안타깝다. 어두워서. 이렇게 예쁜데. 아 이거 뭐 싸인플레이 하더라도 그냥 여유있게 탁 던지면 되는데 뒷땅을. 왔습니다. 백스윙 할 때부터 불안하더라니. 아쉽다. 파3에서 이렇게 내던지면 아쉬워요. 아쉽다. 꽃잎 느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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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하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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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꽃잎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. 해저드에 빠져가지고 더블했어. 해저드 빠져서 더블. 3번 홀. 파5의 홀이고요. 와. 내리쏘는 홀이라 공략을 잘해야 돼요. 공략을 잘해야 돼요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이 물 한 arche. 총 잘 맞았다. 멀리 보내 이륙심이. 멀리 보내 이륙심이. 아이고. 흑성. 아이다. 아! 야. 에휴. 코네나. 코네마 코너마. 와우, 날씨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뒤에 벙커가 또 있네 거기까지만 박혀? 아, 우두는 쓰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게 잔디가 없으니까 이, 이, 탁 못 때리는 거야 클이. beauty 여기 중 experiences 아, 짧아요 아, c, 넘어가면 안 되나? 예전 그렇게 들고 idge 하아 으아 성주야? 성주 오! 아 나이스 들어간다 와 나이스 와아 들어갔어 아휴 들어가서 보기였어 어프로치랑 실수한거 만회했다 만회했어 우두는 안잡는걸로 해요 잔디가 아직 안잘아서 저 오늘 퍼싱 등극했어요 완전히 잔디가 없어서 우두를 잘 묻혀서 큰일날 뻔했다 그랬더니 다행히 한번에 퍼신 퍼신이라고 불러주세요 13번홀 280 레이디 260m 원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앞이 보이는 저는 멋있다 괜찮은거 같아요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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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뉴 누군가 에휴 으 눈 너 겉 아 공지랑 투어는 했구요 조금 길어요 런이 있어가지고 제가 탄도를 롯게 해서 딱 떠너뜨리는 스핀을 먹을 수는 아직 그런 실력은 안돼서 구르네요 조금 짧게 잡는 거로 했어요 알아 저기 갈 뻔해서 잘 가세요 도래가는거 어떡하면 돼 오늘? 폰홀홀 팟수리 110? 10정도 보고 100미터 보고 건너야 하는 겁니다 아 예쁜 새 아주 예뻐요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바람이 좀 안들고 햇살이 나면 좋았을 텐데 언제 골프장 가면 날이 좋을까나 간단하게 펑크가 넘었어? 옆에 붙었어요? 너무 못갔네 오케이! 오케이! 감사합니다! 또 내려갈게 이제! 저거 봤나요? 이거 봤나요? 뭘 봐봐요? 톱3에서 파했습니다! 어머! 못 내려오겠다! 내려오겠다! 내려와! 내려와! 너무 이쪽으로 돌렸구나! 스스로 혼자 에이밍 바꾸지 말고 뒤에서 다시 봐야 되는데 약간 산쪽으로 그냥 섰더니 그냥 일로 와버렸네요 6번으로 그냥 레이아웃 한 다음에 붙일게요 아! 땡겨졌다! 아! 땡겨졌다! 거기 좀 보여! 그러니까요! 여기 어떤 공이가 떨어져있어! 그렇지! 아우, 맛있겠다! 떼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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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떼셔라! 이게 떼셔라! 나쁘지 않지만 봐! 아, 이게 탐나세요? 그렇지! 아, 좀 더 갔어요! 짧았어! 짧았어! 그렇지! 이렇게 많이 해? 응! 응! 아, 이런! 저 산에 올라갔다가 따부를 했어요! 아, 어부러지는 잘했으니까 만족! 어부러지가 좀 나아졌어요! 그샷! 산이 아주 그냥 몽환적이에요! 쉽지 않나! 너무 맛있 gid! 丈! Mirror 내 ek heocation! 이 신대도 너무 크다 너무 세게 했는걸? 17번을 파포구요 저기 노란 잔디까지 보내면 되는데 약간 잘 도그략이네요 자, 얼마 넘어갔어 단거리로 최단거리로 짜기까지 아주 자랐습니다 소나무가 좋습니다 지금 동반자 기다리면서 산책 중입니다 동반자들 쫙 뒤에 있어요 저 거리나서 이 앞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잘 쳐봐야 돼요 이게 더 피곤한 거 아시죠? 짧을 때 네, 다 들려왔구나 눈앞에 뛰어가지고 태워야 돼요 네, 좀 탑거렸어 아, 다 들려왔구나 아, 다 들려왔구나 눈앞에 뛰어가지고 태워야 돼요 네, 좀 탑거렸어 아, 다 들려왔구나 눈앞에 뛰어가지고 태워야 돼요 나 너무kaa은거예요, 너 처리 근데, 좀 탑쫓, 다 들려왔어요 내가 조금 탑쫓 날씨는 아시죠? 어프로치는 괜찮았습니다. S로 흐를까봐 어프로치했는데 괜찮았어요. Q. 아, 너무 오르막이 없다. Q. 아, 확실히 아까보다 덜 굴러요. 나이스 바람이 불어가지고 탄도를 낮춰서 쭉 밀었더니 너무 롱이 나온거 우리 캐디님이 놀래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앞에 있는 쫙이 주황색이에요 아무튼 좋아요 아이씨 어디로 당기는거야 아 왜 이러니 이거는 버디 찬스인데 그니까 말이야 거기서 탈분이 65를 구입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포대그린의 어프로치가 좀 아쉬워요 버디 포대그린의 어프로가 좀 아쉬워요 포대그린의 어프로가 좀 아쉬워요 총 5